그럼 이제 우리 2장으로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심소법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심소법이고 저희들은 마음붓으로 옮깁니다. 자 왜 우리 심소법 제다식과 심소법의 정의가 뭡니까? 2장 제일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죠. 심소법의 정의를 네 가지로 옵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벌써 수십 번 했어요. 그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테타식과 라는 이 부류의 52가지 심소법들은 마음을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죠? 그렇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마음은 하나인데 이건 52가지냐. 왜 52가지입니까?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52가지입니다. 어머니 내 마음 부서에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탐진치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탐진치. 그렇죠?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탐진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탐진치는 하나입니까? 조금만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가지 고유 성질이 다른 여러가지 심리 현상들이 있다. 이거 인정하시겠죠.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머야. 마음은 하나라인데 왜 심소법은 52가지가 되느냐. 그걸 하면 탐진치 이걸 올리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탐욕과 성냄은 고유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로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으로 탐욕은 땡기고 성냄은 밀쳐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유 성질을 다룬 법이 52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뭡니까? 52가지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도표가 중요하게 되어있죠? 저도 못 외우는 쪽수가 있네요. 그렇죠? 221쪽입니다. 도표 2.1 해서 52가지 마음 부수에 개관되어있죠? 그렇죠? 이 2장에서는 도표 딱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이 221쪽에 있는 52가지 도표를 쫙 분류해서 열 개 해놓은 것하고 뭡니까? 310쪽에 마음과 마음 부수를 함께 비교해놓은 것.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개의 도표를 이해하시면 이 장은 앞에 거 이해하시면 초급을 뛰어넘은 거고요. 두 번째 310쪽에 도표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고급 과정을 고급 과정에 들어간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개. 그렇죠? 해로운 마음 부수 14개. 아름다운 마음 부수 25개. 이렇게 해서 전부 52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같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유익한 심소법들과 함께 일어나면 유익한 역할을 해버리고. 됐죠? 그렇죠? 해로운 것과 함께 일어나면 해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아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됐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뭐를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인식이라 합시다. 인식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 부수와 함께 하면 해로운 나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유익한 거 하면 유익한 역할을 하는 인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이름을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했고요. 그 안에서도 반드시들 때때로들. 반드시 때때로 참 멋진 번역입니다. 그렇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한글로 갖고 이렇게 좀 멋지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경우 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거 변행심소 무슨 말인 거 알겠어요? 몰라요. 변행 반드시들.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반드시 때때로 일어나면 때때로 됐죠? 그렇죠? 반드시들 7개 때때로 6개에서 13개가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이렇게 했고요. 그 분류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소법들 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 심소법 52가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석선문회에서는 네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어떤 특정한 법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역할이 뭐냐? 세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번째는 뭡니까?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렇죠? 이때까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습니다. 항상 네 가지를 가지고 A라는 특별한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것이 상자부 아비달마 상자부 주석서 문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제가 읽은 게 작아서 그렇겠지만 북방 논서 특히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아비달마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상자부에서는 항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심소법 심리험상 심소법들 만부수법들 뿐만 아니고 물질들 다음에 그죠? 내년에 하게 될 육장나는 물질들 28까지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죠? 역할이 뭐냐?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그죠?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도 하다보면 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해로운 심소법들도 반드시들과 때때로들이 있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해로운 심리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건 기본적으로 뭐를 깔고 있겠어요? 깔고 있겠어요? 당연히 어리석음, 우리 불교에서만 무명 혹은 어리석음을 깔고 있겠죠? 어리석고 무명이 심사해 있으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리석음, 그 다음은 뭡니까? 또 뭐가 있어요? 양심없음, 수치심없음. 아비담마는 양심, 수치심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서 기본적인 요소지요. 그죠? 남을, 남한테 그죠? 남 보기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죠? 또 자기 자신의 기중함, 자기 자신의 기중함을 망각해 버리고 하는 나쁜 짓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양심없음이라 합니다. 됐죠? 수치심없음은 뭡니까? 남에 대해서 있잖아요.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좀 뻔뻔한 사람인데 그러죠? 그죠? 특히 북방과 아비담마에서는 양심, 수치심 이런 심소법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죠? 특히 우리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입장인 거죠? 인간 우리 생명체의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특히 해탈열반을 실현하는데 저는 불교에서 있잖아요. 특히 심소법을 분류하는 거 이게 왜 필요가 들어갔을까? 저는 그걸 항상 불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목적하고 연결시켜 보면 저는 풀린다고 봅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고 특히 궁극적 행보의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열반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양심, 수치심 이런 거 없으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불선법에 공통되는 것으로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어리석음은 당연히 들어갔고 양심없음, 수치심없음, 그 다음 뭡니까? 우리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덜 떠 있다고 보는 것. 그것도 맞죠? 그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 자체는 벌써 덜 떠 있다는 말입니다. 아비담 많은 분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죠? 저를 거울을 사면서 했잖아. 나는 강북스님처럼은 안 돼야지. 그죠? 됐죠? 그죠? 항상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로운 심소법 들을 살펴본다는 자체만 해도 벌써 자신을 돌이켜보는 좋은 거울이 되죠. 그죠?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비담은 특히 심소법들을 하면서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 참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는 뭡니까? 어리석음, 양심없음, 수치심없음, 덜 뜨면 뭡니까? 기본적은 반드시 드립니다. 해로움은 반드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로운 마음의 대표적으로 들어간 게 뭡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탐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탐욕에 관계된 마음은 탐욕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탐욕, 사견, 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탐욕, 사견, 자만이 관계가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그죠? 탐욕, 사텐견, 자만 이걸 왜 한 그룹에 묶어놨을까?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존경합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탐욕, 사견, 자만은 어떤 식으로 끌어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사견도 뭡니까? 국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좌가 있다. 이건 거머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만은 자기 자신은 거머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첫째는 기본적인 성질이 같기 때문이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상식적인 입장에서 한 거고요. 경의 입장에서 보면 경의 도체에서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무상고, 무아 그렇게 하죠. 분석해서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러면 뭡니까?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요. 됐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두고 내 것이다. 그렇죠?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요. 항상 이렇게 문답이 그렇죠? 경우에도 문답이 나오고 수백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것, 나, 나의 자아 이거를 주석서문에서는 내 것이라 하면 뭡니까? 이거는 탐욕이죠. 그렇죠? 맞죠? 내 것, 탐욕입니다. 나, 내가 제일이다. 이러면 뭡니까? 자만이죠. 그게 뭡니까? 나의 자아 이거는 불교에서 대표적인 사견이죠. 그렇죠? 그래서 탐욕, 사견, 자만은 그걸로 그룹 지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탐욕, 그래서 내 것, 나, 나의 자아라는 이것은 탐욕, 자만, 사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법원의 설명에 그런 게 다 설명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워낙 빨리 한다고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탐욕에 관계된 것, 세 가지. 그 다음은 뭡니까? 처음에 어리석음에 관계되는 것은 네 가지 했고요. 탐욕에 관계되는 것, 세 가지 했고 그 다음은 뭐가 있겠어요? 성냄에 관계된 것이 있겠죠? 성냄에 관계된 것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성냄, 질투, 인색, 후회. 됐죠? 그렇죠?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이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성냄, 질투, 인색, 후회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좀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냄 맞죠? 질투 뭡니까? 맞죠? 그렇죠? 남자분들은 뭡니까? 이영애 하면 뭡니까? 와 그죠? 탐욕의 대상이죠? 끌어당기죠? 여자분들은 뭡니까? 이영애 해서 와 이러면 뭡니까? 나이도 만일곱 살이고 상둥이 애도 낳고 이영애가 뭐가 예뻐요? 에이 내가 더 예쁜데 됐죠? 그죠? 질투 맞죠? 질투는 뭡니까? 이영야를 살짝 밀쳐내는 거죠? 맞죠? 인색도 그렇죠? 인색 안 나는 것도 그죠? 저쪽 대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한번 주십시오 이라는데 그죠? 그냥 그죠? 살짝 밀쳐내는 거죠? 그죠? 질투 인색 후회도 그렇죠? 저야말로 TRIPLE A 입니다. A형형형을 항상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딱 이렇게 한 거죠? 잘못된 거 딱 떠오르면 뭡니까? 에이 시가아아.. 그죠? 맞죠? 그건 뭡니까? 이전에 했던 대상을 좀 밀쳐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성냄 질투 인색 후회는 같은 계열의 속한거로 여길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탐욕 사견 자만 특히 사견과 자만 성냄 질투 인쇄 후예 할 때 질투 인쇄 후예 요거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응급이 이 페이지로 보면 291쪽이죠 그 보면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있죠 그죠 찾으셨죠 찾으셨죠 우리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여기 그죠 특히 제2장 만부스의 길라잡이에서 요 과정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완전히 숙지하면 고급 과정 에 들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그죠 41가지는 고정된 것이고 나머지 11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이랍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41가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계열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가지는 때때로 가끔 일어난다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탐욕 사견 자만 했죠 사견과 자만은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면 질투 인색 후에도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질투하는 거 하고 인색하는 거 함께 일어날 수 있겠어요 벌써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투 인색 후에 이런 것은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게을은 같지만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291쪽에 있는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유념해 있으 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냄 질투 인색 후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뭡니까 혜태 혼침 이걸 마음이 깔아 놓는 겁니다 혜태 혼침 앞에 들뜨면 살짝 마음이 들뜨는 거죠 혜태 혼침은 그와 반대되는 현상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마지막에 가 뭐가 있습니까 의심 됐죠 이렇게 해서 전체 해로운 심수법들은 14개가 됩니다 됐죠 그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 52가지 25가지 아름다운 마음부수법 들어가서 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한 반쯤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앞에 해로운 심수법 들이 나왔으면 유익한 심수법 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아름다운 심수법 이라는 혹은 아름다운 마음부수법 이라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좋은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익한 마음도 될 수 있고 과보로 나타난 마음도 될 수 있고 자극만한 마음도 될 수 있습니다 됐죠 해로운 심수법들은 반드시 뭡니까 해로운 마음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되는 거고요 우리 좋은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 군데 다 일어납니다 즉 유익한 마음으로 과보로 나타난 마음으로 자극만한 마음으로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장 전체를 볼 때 있잖아요 2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수법들을 각각을 정의 하는 겁니다 52가지 심수법들을 정의 하는 겁니다 됐죠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4가지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각각 논의 됐죠 요거를 가지고 52가지 심수법들의 고유 성질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심수법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인원하고 마음과 함께 인원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심수법들의 운명은 뭡니까 마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2장에서 뒤에 가면 마지막으로 뭐 하겠어요 마음은 89가지죠 마음부스는 52가지죠 89가지 마음 각각에서 1번부터 89번까지 마음이 일어날 때 1번 마음에는 몇 가지 심수법들이 함께 하는 것이 따지 되겠죠 2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심수법들이 함께 일어나냐 이거 따지는 게 뭡니까 지금 310쪽도표입니다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갖고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마음부스의 운명입니다 됐죠 왜냐면 마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마음부스법들을 기본적으로 52가지 심수법들을 딱 데피니션을 해서 그죠 탐욕은 뭐고 성대목은 이걸 딱 알았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1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마음부스법들이 함께 일어났냐 이거 따지 되겠죠 그럼 89번까지 혹은 121번까지 다 따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1번 심수법은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왜 따져요 그거 안 따지면 아비담마가 아닙니다 됐죠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 법을 분류 분석하는 것 기본 데피니션이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따지는 건 두 가지겠죠 상식입니다 마음과 마음부스는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부스의 측면에서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 다음 마음의 측면에서 마음부스를 살펴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죠 89가지 마음에는 그죠 89가지 마음에는 마음의 각각에는 몇 가지 마음부스법들이 함께 하는가 그 다음 뭡니까 52가지 마음부스는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살펴되겠죠 그거를 분류한 게 310쪽 도표입니다 그렇죠 310쪽 도표 한번 펴 보십시오 지금 한번 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2장을 해서 완전히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310쪽 도표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야 2장은 완전히 마스터한 겁니다 자 그래야 310쪽 311쪽 보면 세로로 보면 뭡니까 이게 310쪽 311쪽 세로로 보면 마음이죠 마음을 쫙 해갖고 물이 뭡니까 121가지 마음을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가로는 뭡니까 가로는 그죠 공통된 것들 해서 52가지 마음부스법들을 쫙 적어놨죠 그거 놓고 까만 거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일어나는 경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 마음 즉 뭡니까 탐욕의 뿌리한 1번 마음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마음부스법들이 일어나는 것 쭉 살펴보니까 몇 개를 적어놨어요 19개 됐죠 어마야 19개 뭔데 이제 하나하나 따지 보면 이해가 됩니다 됐죠 공통된 것 7개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때때로들 뭡니까 6개죠 이렇게 생각 지속적절 정진시율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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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건 해로운 마음이니까 해로운 반드시 4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탐욕의 뿌리방울이니까 탐욕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균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자만이 뭡니까 대표적인 사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쭉 해보니까 19개 됐죠 이렇게 쭉 해서 121개 마음 전체에 몇 개의 마음부스법 들이 함께하는가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소법 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처음에 공통되는 일곱 가지 있죠 그죠 공통되는 일곱 가지 뭡니까 촉작의수상사 그죠 집중생명기능 이 일곱 가지는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부다 줄처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공통되는 그러잖아요 그죠 121가지 마음 밑으로는 개수 다 적어 났죠 121개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죠 일으킨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난 가 쫙 보고 전호식은 너무 미약하니까 아 이렇게 생각 안 일어난 거니까 고기 끄덕끄덕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쭉 가보니까 그죠 세 께 제 2선 뭐야 세 께 제 2선은 이렇게 생각 없지요 심사 히락증 다 있는 것은 초선이고 2선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져요 이거 이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담바나 불교 전반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해까지도 다 여기 토대가 돼야 이 도표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죠 그러고 쭉 해보니까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됐죠 그죠 요거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다 이해하면은 완전 고급 과정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왜냐하면 고급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을 따지면 여기 뒤에 적어낸 거 있잖아요 개수 적어낸 게 있죠 이게 달라집니다 됐죠 그럼 달라지는데 왜 표시를 안 했냐 표시를 할까 도표를 하나 더 할까 하다가요 그래 하면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고 말라고 다 밝혀줘요 좀 그런 인색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이거 고생해서 했는데 됐죠 고급 과정 가려면 고생해야죠 맞죠 히말라야 산 올라가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히말라야 산 내립니까 그럼 벌써 고상 공기 작아서 칵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됐죠 그죠 산소통 올라가야 됩니다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어요 그죠 저 스님 본래 심성에는 아비담마리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저 스님 심성에는 아주 불선법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라고 그거 훌륭한 발견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310조개를 보고 그죠 89가지 마음하고 52가지 마음부수의 상호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자 이거를 그죠 마음부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을 그죠 결합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살펴봐야 되고 세 번이 뭡니까 이 2번을 완벽하게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이 마음부수 법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고정된 것 41개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 됐죠 이 세 가지를 다 마스터하면 2장은 완전히 마스터한 거라고 제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2장에서 파악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또 저자 직강의 매력이죠 이걸 봐서 이 세 가지가 2장에서 핵심이구나 이거 발견된 분이 있어요 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듣고 본 게 이해하시겠죠 아 이상해서는 그러야 됩니다 당연히 52가지 심소법들을 정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정의하는데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됐죠 그리고 뭡니까 마음은 마음부수의 정의가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을 떠나서 마음부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연구해야 됩니까 89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89가지 마음이 각각 일어날 때 몇 가지 마음부수법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89가지 마음부수는 각각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됐죠 이걸 뭡니까 결합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삼파요가 산과하원으로 그래 됩니다 우리가 결합조사 이렇게 옮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쫙 분류를 해 봅니다 핵심이 뭡니까 310쪽의 도표 됐죠 그럼 이걸 제대로 310쪽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고정된 마음부수와 고정되지 않은 마음부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해로운 심소법들 연례가 지난 시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뭐 하다가 우리가 했습니까 유익한 심소법들 아름다운 심소법들 25가지 그건 이해하셨죠 25가지인데 왜 이걸 아름다운 마음부수법이라 하는가 오늘 말에서 벌써 서너 번 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 안에는 뭡니까 유익한 것 과부로 나타난 것 장면하는 마음과 좋은 마음 부수법들은 항상 이 세 가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고 과부로 나타난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고 장면하는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부수법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마음부수법들은 공통되는 것 반드시들 19개지요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 뭡니까 반드시 19개 심소법들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 절제 두 가지 뭡니까 무량 한 가지 미혹 없음 이 3개는 6개는 때때로 들어야 했죠 그죠 그랬어요 211쪽 맞습니까 도표에 그렇게 되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믿음이 함께 하겠죠 256쪽 표 보십시오 믿음이 함께 하겠죠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믿음은 우리 기본적으로 신뢰입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뢰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천장에 지금 내려앉아 버릴 건데 그렇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들어왔습니다 맞죠 차를 몰고 어떻게 가요 옆에 와서 받아보고 뛰어가서 받아보리고 그죠 기름도 어떻게 걸어가요 땅이 꺼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여기 어떻게 써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꺼지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의 단계를 붙이는 것이 이미 초기경에서 세 단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샅다 빠사다 아디모카 이렇게 합니다 샅다는 신뢰입니다 영어로 confidence 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기본 등목은 신뢰입니다 자 이 신뢰가 더 발전되면 우리는 두 번째가 빠사다 라고 합니다 여기 빠사다 나옵니다 빠사다는 중국에서 청정신으로 옮겼습니다 깨끗한 믿음 그렇죠 우리가 신뢰가 더 발전되면 거기서 상대방에 대한 깨끗한 정말로 그런 상대방에 대한 그런 티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신뢰가 생기고 그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뭡니까 부처님 붙자만 들어가도 행복 하잖아요 잘못된 믿음은 우리 미신 이랍니다 미신은 미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맞죠 미신은 뭐로 발전합니까 맹신으로 발전합니다 미션입니다 미신은 맹신으로 발전합니다 맹신이 맹신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맹신은 뭐로 발전합니까 광신 그렇죠 광신이란 뭡니까 안 믿는 놈은 다 때려죽이도 죄가 안 된다 안 믿는 놈 100만명 때려죽이면 나는 천낭 간다 사람 때려죽이고 천낭 간대요 지금 무슬림 잡고 가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불교에서 보면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간 그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믿음은 가장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신뢰와 깨끗한 믿음 그거는 모든 유익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는 기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베에서도 25가지 아름다운 마음 부수법 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들고 있습니까 믿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일어나기 좀 해야죠 그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 챙깁니다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모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 챙깁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우리가 수행한다고 그러 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수행을 거론하면 반드시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바른 수행이냐 잘못된 수행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마음 챙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원어는 사티입니다 사티의 기본 의미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을 기억으로 보면은 잘못입니다 왜 기억은 유익한 게 아니죠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사티 를 유익한 그러니까 아름다운 심소복들을 넣어 놨죠 이 자체가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사티 를 기억으로 보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지금 마음 챙김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기억이라 하면 그 기억이 중요한 기억은 어디 잡아놔야 되느냐 기억은 인식의 영역입니다 맞죠 인식의 대상이 과거이면 그것을 우리는 기억이라 합니다 됐죠 기억은 인식의 하나의 부분으로 그렇게 가합니다 우리 네나폴리카 스님이라고 98살에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영국분이고 옥스포드 졸업하신 분이고 유태인 출신입니다 우리 초기 불교 이쪽에서는 영어로 초기 불교를 정착시키고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 논문이나 인대부모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 주까지 다 달아 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아름다운 심소 보면 당연히 마음챙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양심 수치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59쪽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없음 성냄없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됐죠 탐욕없음은 260쪽입니다 뭐와 동의의라 했습니까 보시 혹은 관대함 보시와 동의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다 뭡니까 특징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거 갖고 다 살핍니다 성냄없음은 뭐와 동의라 했습니까 자애와 동의읍니다 그래서 260쪽 밑에 보면 특징 역할 뭐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중립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